제 사인의 비밀은요 윙크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인을 윙크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삼으로 보이지만 지입니다 이게 지고 윙크로 만들어서 훈을 만드는 이게 저의 지훈이고 윙크까지 들어가 있고 깨알까지 하트까지 뿅 약간 윙크를 시도하셨던데 도대체 윙크를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? 윙크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제 무기이자 비장의 아이템입니다 그 딱 그 빙이 윙크했을 때 자기 생각은 아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형이 원래 윙크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 연습하고 막 했었는데 딱 피디님이 윙크해 여러분 윙크하세요 하셨을 때 자기는 아 큰일 났다 근데 니엘이 형이 여기에 점이 있다면 저는 엉덩이에 점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구매해서 그런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미치겠다 정말 왼쪽에 딱 하나 있어요 왼쪽에? 아... 아... 아...